.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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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 게임으로 뭔 돈을 벌어요. 벌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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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들 존나 센데 아 아이템은 1도 안 주네 거북이 잡아서 레벨업 해야 돼? 아 인생 존나 암울하네 시압아 아이템 하나도 안 줘 거북이는 경험치는 이거 레벨 언제 오르는 거야? 템을 안 주는데 뭐 이거 이 게임을 해갖고 돈을 벌어 돈이 안 불리는구만 거북이 새끼들 주는 것도 준다 아 저게 현금인가 보다 6원 벌었다 6원 밥 먹어야겠다 얘만 잡고 14원 벌었네 비영신게임 아휴 시발 바탕화면 핵 있어? 핵키고 하면 좀 뭔가 좀 좋은가? 매크로 같은 거 아니야? 물약 같은 거 자동으로 먹는 거 핵 켜보자 핵 공격받는 몬스터 오크, 고블린, 슬라임 스파이들 내가 아까 잡던 게 슬라임 슬라임인가? 자동 공격 얘 스파이더야? 오케이 어 잡는다 혼자서 16원에서 돈이 안 모이는데? 아 그래 내리자 그래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어? 아니 시발 돈 하나도 안 벌었는데 잠깐만 돈 오히려 까먹은 거잖아 이거 봐 돈 오히려 까먹은 거잖아 손님 두 명이나 왔었는데 야 이거 도박하라고 하지마 도박병신댔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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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뭘로 돌아가는 거야? 아 빙신 게임 진짜 씨발 할 때마다 존나 정떨어지네 뭘 뭔 소리야 이거 아까 그 오락기 아까 그 뭐 RPG 게임 이름 아니냐? RPG 게임 소리 아니냐? 빙신 같은 아니 뭔 빙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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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신 instagram 빙신 assez 빙신 demasiado 빙 Só 빙신 typ 빙oly 빙 t 빙» 빙 kn 빙 vio 빙 와.. 이거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적게 모인다 야구방맹이 3개가 미션 해주려면 내가 얼마나 저기를 해야된지도 모르겠고 일단 빨리 가게 열고 빨리 장사하자 저 올 학기가 내 젠재산이야 저 올 학기만이 나를 이 지옥같은 곳에서 시작하게 해준 진짜 764원 아까 그 돈 내고 갔년 미친 척하고 한 30원 돌려볼까? 진짜 한번만 더 진짜 나 도박 아니면 안될 것 같아 도박 아니면은 진짜 못할 것 같아 도박 한번만 해볼게 걸려라 한방이면 돼 한방 진짜 인생 한방 거지같은 새끼 27원 벌었네 이 쓰레기 새끼 27원 벌었어 37원 벌었다 아이구야 잘했다 아이구야 돈 37원 벌었네 저 쓰레기같은 게임 제발 한번만 떠라 한번만 한번만 떠줘 2천원만 벌어보자 2천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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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테니까 제발 돈 한번만 벌게 해줘 진짜 도박으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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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한번만 돈 한번만 벌게 해줘 진짜 부탁할게 제발 제발 무료 수핀 무료 수핀 한번만 나와줘 남은 돈으로 병마가자 멈춰 그만 그만 하 괜찮아 300원 날린거잖아 난 또 150, 120원 벌었어 격만 한번 해보자 안할래 안할래 X같이 생겼어 저 확률 뭐야 말 6말인가? 그중에서 하나한테 걸어가지고 걔가 1등할 확률을 찾는거 아니야 개 쓰레기네 도박 한번만 하자 진짜 제발 제발 나와라 진짜 제발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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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나와라 사과 사과 나와라 두 배 나왔다 두 배 덮어버렸다 두 배 저기 사과 좀만 더 나와 나와라 나와라 아..나와라! 아아아 이XXX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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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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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productos 나와 나와 아 아 좀만 아 아쉽다 아쉬워 아쉬워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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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고 올게요 빨리 아 나 졸려 씨발 안돼 꺼지면 안돼 이건 보고 뒤져야겠어 열배 열다섯배 끝 이런 씨발 진짜 족같네 게임 아 나 본전치기 아니야 어차피 나 오늘 뭐하고 하루를 보낸거지 개시변 타오네 아니 내가 뭘 한거야 오늘 하루종일 어 과일 안했으면 저거보다 더 벌었어 그거 팩트야 아니 졸리대매 졸린다 이제 진짜 졸린다 2분 남은거야 아따마 씨발 나 자야돼 안자면은 게임에 버그가 걸려 내가 전에까지 이러는걸 다 날렸단 말이야 당연히 자야지 잠 안자고 어떻게 살아 아 남는 시간 많으라 바타지 좀 하자 이 게임 진짜 개시발 스트레스반네 알아서 안잘게 그냥 버그 걸리는건 복불복이라고 치고 안잘테니까 그게 아니지 일부러 마누라 기강 한번 잡자 ㄱ ㄱ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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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 그냥 PC방에서 그냥 일하다가 뒤질게 ㄲ ㄲ ㄲ ㄲ ㄲ ㄲ ㄲ 돈 그대로네 ㄲ ㄲ ㄲ ㄲ ㄲ ㄲ 어 나 도박 왜 하고 있지? 하면 안돼 하면 안돼 돈 날려 ㄲ ㄲ ㄲ 돈 날린다고 도박하지마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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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만 하게 해주라 진짜 나도 많이 안 바랄게 3,000원만 줘 3,000원만 주라 3,000원이면 된다 제발 3,000원만 줘 제발 야 이씨 아깝다 후... 진짜 안 나오네 공략글 정도 빠르게 끝까지 한 번만 조밀거라 제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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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글에 나온 내용은 다 알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이번 단계에서 막 멈춰 있잖아 돈 만원 넘게 벌 때까지 기다리라잖아 착실하게 돈 모으라잖아 너 같으면 그거 하겠니? 도박이라도 해가지고 좀 어떻게든지 인생 펴볼 생각을 해야지 머리가 없어 사회생활 뭐 해봤어야지 니가 자영업자의 마음을 알아? 알지 못하면 입 닥쳐 그냥 알지를 못하면은 인마 인생 쉽게 가야지 어떻게 착실하게 살아가지고 돈을 언제 모아 이러다 죽는 거야 괜찮아 나는 목숨이 많아 집에서 깨어났네 개같은거 내 다음 초졸대가리 진짜 애새끼 싸질러 놨더니 그지새끼 됐는데 애새끼 싸질러 놨더니 그지 만드는거야? 공략법 보면서 하면 넌 재밌게 콜프가 재밌게 겜 헤어보는 맛도 있지 정말 애새끼 싸질러 놨갖고 키워놨더니 이 길거리에서 돈 벌게 하는 그냥 엘베 말고 위치제 설정하라고 나와있는데도 굳이 엘베 계속 타노 뭐 못말하는거야? 엘베를 타지 말라고? 뭔말이야 저게? 자신농사 개흥면이노 기흡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 집에서 살아나면은 ESC 설정 가서 위치 재설정 누르면은 카페로 바로 포탈을 탈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으면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하고 있는 내가 병신이네 안 나오네 남편이 집에서 가서 잠을 자야 와이프 사기가 올라 정전돼서 집가면 사기 안 오른다 90번은 돼야 애 낳을 수 있어 그래 와이프 사기를 올리려면 집에 가서 자라잖아 내 말이 개소리야 냉장고에 음식만 채워도 사기가 오른다고? 나 진짜 착실하게 일할래 생각해보니까 오락기를 지금 벌써 두 대나 날려쳐먹은 것 같은데 오락기로 본동 갖다 싹 다 쳐날려먹고 지금 뭐하는 개짓거리지 내가 좁병신이 아니야 이거? 오락기 살거야 비싼 오락기로만 오락기 도배하래 1400원짜리 오락기를 사야겠어 이제 뜰 때 됐다 도박 제발 제발 날 도박에 궁지로 밀어넣지마 나 도박 끊었어 도박으로 돈 안 벌린다는 사실 이제 알았다고 더이상 도박해서 나한테 남는게 없어 내가 도박을 왜 해야해 10번만 돌려볼게 10번만 돌리자 진짜 아쉬워서 그래 10번만 돌리자 아이 10원으로 어떻게 돈을 버니 30원 해야지 로또 밖에 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밥은 굶어도 도박을 돌려라 5번 남았어 아 제발 나와라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10원으로 하면 되겠다 뭔가 느낌있다 10원으로 하면 10원으로 100판 돌려 그냥 없는 돈 치고 어차피 뭐 오락기가 돈 더 많이 벌어다 주잖아 120원씩 이거 10대 놓으면은 1200원 생기는거 아니야 하루에 맞지? 손해본걸로 오락기 2대는 돌렸다고 무료수핀 떴어? 뜨면 뭐하냐 15원짜리 뭐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이렇게 기대를 안해야 떴을때 좋아 기대를 안해야 안떠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거지 뭐 1 2 2 4 4 5 5 5 5 6 6 6 5 5 5 5 300원 먹었다 어어어어어 돈 벌었다 야 얘들아 돈 벌었어 돈 벌었어 이거 이거 지금 반돈 더 올려 더 큰 거 온다 그래 도박이었어 이거였네 이거야 아직도 이 게임 메커니즘을 이해 못했냐 10원으로라도 과일 도박은 무조건 오토 돌려놓고 장사하는 거라고 살거사면서 핫도그 골든벨 울리자 10억원 죽을 한 법은 없다 사람이 진짜 그러다가 나에게 진짜 좋은 생각이 났거든 30원으로 해놓고 돌려놓고 가게 불을 꺼 어제 도박기에서 돌아가고 있거든 그러고 나서 집에서 자고 오는 거야 아닌가? 애완가? 잘 때가 되긴 했거든 아 한참 남았네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자야되지 않나? 마누라 고기 반찬이나 사주자 그래 냉장고라도 좀 채워놓고 자 전현이랑 어쨌건 내가 오늘 저기 전현이래 능력도 없는데 내가 쟤를 욕할 그게 있나? 먹을 거라도 많이 좀 처먹고 그래라 그래야 니 사기가 오르지 니가 사기가 올라야 우리가 애를 낳지 에너지 스킬 좀 찍자 됐다 잤다 잤어 자고 일어나서 사기 한번 확인해줘 일도 안하고 싶구나 빨리 얘 나와가지고 얘 새끼 앵벌이 시켜야돼 위치지수 아 맞다 위치지수 안되잖아 위치지수 설정하니까 안되네 자 3천원짜리 도박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3천원짜리 도박은 과연 얼마로 얼마로 불어있었을까 일단 있어봐 제발 나의 돈은 과연 얼마가 이게 뭐야 이게 뭐람 괜찮아 오락기 사자 도박 끊어야 될 것 같아 도박은 진짜 해선 안되는 것 같아 그래 전기세 7.8달러 내고 오락기 두 대 더 사서 오락실 차려서 성공하자 두 대 더 살 수 있어 딱 사주는 거야 깔끔하게 그리고 지금은 10원으로 100원밖에 없는데 10원으로 돌리라고? 도박 중독자 새끼들 왜 이렇게 많냐 아까 그 한번도 사실은 결국은 내가 이런 돈이 불가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티끌 모아 티끌이야 걔같이 도박 돌려 오오오오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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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벌 자 돌려서 오락기를 세대나 돌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되긴 졸라 부자 되는 거지 오락기 세대면은 칼에 벌 수 있는 돈이 500원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서로 부자 되는 부분이야 우리집은 이제 오락기가 세대나 있다고 세대? 곧 10대를 만들어줄게 그러면은 하루에 도박을 안해도 살 수 있어 인생플랜 한번 제대로 가보죠 하..좋아 미칠 거 없다 나 미칠 거 없어 그리고 에너지 올려주자 10원으로 꾸준히 돌리는 게 이득이야 음 10원만 돌릴게 말 들어야지 뭐 120원 벌렸고 일단 저 거북목 반송장 바 따로 물리치료 거북목 거북목? 거북목 그 새끼? 새끼 지발 새끼는 왜왜왜 근데 이렇게 노인을 이렇게 때려도 되나? 아 얘 안 때려진다 npc라서 아 이거지 돈 이렇게 벌어야지 착실하게 성실하게 한 명만 더 왔으면 좋겠다 딱 한 명만 더 음 rpg 게임 노인 아니고 거북락이라 귀엽지 흐흐 흐흐 거북락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거 뭐야 스파이더 계속 잡고 있네 병신같은 게임 나 이거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개 쓰레기 게임 이 게임이냐? 이게? 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에요? 지금 옷들어 움직이네 아휴 뭐라 니 알아서 해라 아 그래도 벌리긴 벌리는구나 좀 있으면 또 오락기 한 대 더 살 수 있겠다 베팅 금액 안 돼 올리면 좋대 이거 올리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10원씩 쓰면서 그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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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지금 도박 이거 끝나고 오케이 컴 이거 하나 더 사자 오락기 하나 더 사주고 햄버거 먹고 오자 어 그래도 점점 늘어나긴 하네 택배가 여기서 오는구나 아니야 이거 금방 시드차 아유 들어 로봇청소기까지 사고 싶은데 로봇청소기 사지 말라는데 내가 일일이 이렇게 청소해야 되나 아 어차피 아 어차피 여기 리뷰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쓰레기 치울 필요 없다고 하긴 했는데 가게가 깨끗한 게 낫지 않을까 몰라 아이씨 다 때려차 귀찮아 왜 그러고 있어 너 왜 그러고 있어 어 어 어 음 좋았어 주문하고 394원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도박을 돌려 아 이거 언제 다 먹어 언제 얘 새끼 났고 언제 다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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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안 뜨네 손님도 뚝 끊겼네 개빡세네 진짜 손님이 지금 너무 안 와서 1,400원 모았다 오케이 오락기 하나 더 사자 죽인 주는구나 그래도 오락기 하나 또 사야지 오락기 5개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진짜로 오락기 10대까지 사라 그랬어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어 100원 돌려놓고 자야지 오 손님 왔네 30원으로 지금 못 돌려 시드가 없는데 어떻게 돌려 택배는 왜 이렇게 안 오냐 야 이제 출발했네 오락기 양쪽 사이드에 두자 아 맞다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아 자꾸 닦고 있네 시발 그래도 주인의식은 있어가지고 왔다 오락기 왔다 왔다 오락기 왔다 오락기가 왔어요 이제 진짜 오락기 5대로 알토란처럼 돈을 벌어보죠 에이 가게가 그래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게 이러면 손님 더 안오는거 아니냐고 물론 평점이 뭐 쓰레기긴 해도 너무 더럽잖아 니네 같으면 이런 오락실 오고 싶겠냐 좁아 터지고 냄새나고 맞다 냄새도 존나 나을거 같은데 여기 지금 왔는데 왜 또 청구가 되어 있음 아 개 똥구렁내가 나는 오락실이었네 그래 기다려보자 오 907원 이거 돈 계속 모인다니까 괜찮아 이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진짜 도박으로 본거라고? 아니야 오락기로 본거야 오락기 돈이야 오락기 돈 오락 비용을 두배로 늘리라고? 반갑다 반갑다 사기좀 올랐냐 아이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거 싹 다 처먹고 있나보네 어? 맛있는거 계속 넣을테니까 사기좀 계속 올려놔라 어 알겠냐 뭐야?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 전기세 마스코트 마스코트 아 저기 저기 햄 저 저 저 팬더 마스코트 맞나? 보은스 보은서 판다랑 직원 직원들 월급 아휴 돈이 또 줄줄 세네 줄줄 세 그래 직원 월급은 줘야지 이 가자 오락기 돈 못올려 어떤 새끼야 도락기 돈 올린다고 그랬어? 돈 돌리라고 그랬어? 싸가지 없는 새끼 다섯대 스킬은 뭐 찍을 수 있는 능력치가 안 모였어 구글링 유튜브 하고싶은데 이게 안되더라고 구글링 유튜브 하고싶은데 이게 안되더라고 도박 돌리고 있으면 안돼 하고싶어도 못해 하고싶어도 못해 근데 저 판단은 거의 열정 페이투비네 하루종일 저러고 150달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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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저기 앞에서 춤추고있는 팬더나 대가리 빡빡민 저 보디가드나 우리 가게 아니면 할일없어 거지 백수새끼들 데려가 하는데 120달라도 주는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요즘같은 이런 나라 이런 민도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월급 따박따박 주는 사장이 어딨어? 개 백수새끼들 그냥 데려다가 앉혀놓고 춤추라고 그러고 싸움이 나는 새끼가 주워다가 그냥 돈 안내고 도망가면은 월급이나 주고 그러는거지 RPG 키우면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아가리 찢기 전에 입 닥쳐라 너 아까 씨발 거미를 스무 마리 잡았는데 170원 벌어오는 그런 아휴 됐어 조용히 해 핫도그 하나 먹자 왜왜왜왜 왜 아 120원씩 계속 벌리니까 좀 살겠다 뭐야 이동동선 왜이래 컷 컷 형 야구 맹맹이는 언제 사자 사긴 사야되는데 지금 일단 오락기 5개로 보고 싶게 크게 뭐 가방 살만한 3,000원에 3,000원에 돈을 못 벌고 있어 지금 3,000원은 벌어야 되는데 좀 기다리지마 어얽 오우 오우 씨야나 놀랬어 20원? 꽤나 쏠쏠한데 근데 안 할 거야 10원에서 그냥 돌리고 놓고 이러고 있는 거지 개소리 하지마 보디가도 있어 보디가도가 총 쏴서 죽이면 되는데 개소리 하지마 엄청난 새끼야 계속 끈적이야 5원에서 계속 끈적이야 5원에서 계속 끈적이야 6원에서 계속 끈적이야 가방을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 가방이 지금 3천원이란 말이야 3천원에 돈을 벌려면은 짧은 시간에 벌려면 뭘 해야 되겠어 도박을 해야겠지 근데 그 도박은 시드머니를 도박할 때 거는 돈을 뭘로 벌겠어 격마? 격마 저거 6분의 1 확률인데 저게 되겠어? 거기다 판돈 100원밖에 못 꼴더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골라보자 말 어떤 놈이 잘 달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말 중에 말은 흑마요 바로 건다 20초 남았어 이김 3번째인데 아직 클럽 구경을 못했다 클럽 안가자고 아이 돈 좀 벌자 돈 다 벌고 나서 돈 나눠지면 갈게 나 지금 그지야 오락기 5대가 전부라고 내 인생에 가자 가자 어? 야 이 씨발 놈아 이게 격마요? 와 이 씨발 사기꾼 새끼를 그럼 진짜 겁나 짜증난다 진짜 미친척하고 2,200원? 미친척하고 30원짜리 돌려가지고 한번 싹 먹을까? 진짜로? 한번 먹을까? 애들 어때? 먹을까?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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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살돈좀 제발 가방살돈좀 제발 가방살돈좀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될것같은데 3,000원 시드머니면은 밥좀 먹고 올게 판또 판또올리라고? 100원으로? 미친소리 하지마 아니야 30원이 제일 나아 무슨 판또올려가지고 인생 조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삼촌 어떻게 모았는데 삼촌 어떻게 모았는데 말도 한소리 하고 있어 그러다 돈 다 날리면 너희들이 책임질거야? 어? 마 마 내 상남자 아이가? 내 상남자 아이가? 슬롯 기본이 안되있네 백올려서 하는게 정석이다 가자 진짜 판당 100원이야 씨발 오락기 이게 이거 오락기로 오락기로 번돈 다 날리는거야 제발 제발 떠라 제발 떠야돼 아 씨발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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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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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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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시발 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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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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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뵈는 거 없어 시발 나 여기까지 온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가자 가자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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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올렸어 그렇지 곱하기 사과 곱하기 사과 곱하기 사과 어이 어이 아 씨 아 아 100배짜리 먹었으면 한 방인데 인생 아 아 딸기 한 개 가보지 마 아 진짜 개 같네 딸기 딸기 여덟 개가 왜 안 뜨냐고 오 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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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좋아 2배 오케이 5,000원 됐어 5,000원 됐어 50배 50배 먹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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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결국은 결국은 먹었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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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래요 오케이 뒤질한 법은 없구나 그래 언제 오락길 언제 벌어 이거야 이거라고 공략 개뿔 야 딱 저 아르망디 뭐 아르망디야 이거였다 아 근데 곱하기 4가 그렇게 안 나오냐 어? 뭔데? 왜 1층 중점 왜 떠? 나 1층 중점 한 적 없는데? 누가 ESG 눌렀냐? 뭐야 지금 어떻게 ESG 왜 눌러? 나 누른 적이 없는데 ESG를 거슬리네 자고 올까? 자고 오자 돌려놓고 자고 오자 아 꺼져 씨발 년 꺼져 자고 올거야 일단 2만원 있으니까 저장하자 도박 돈은 100원이 최대야 최대 먹을 것도 좀 채워놓을 겸 그래도 오 60%? 야 진짜 오늘 야스 각인데? 씨발 여보 준비됐어? 아 이거 기다려야 되는구나 100% 돼야 된대 아 90% 이상이어야 야스 할 수 있대 그래야 이제 애새끼 싸질러갖고 이제 애 앵벌이 시키는 거지 애 키우면은 최고의 그지새끼를 갖기 위해서 나 진짜 지금 가능하다고 임신이? 아까 90%라 그랬는데 진짜? 진짜로? 먹을 것만 쳐 넣어줬는데 임신이 가능하다고? 정말? 그런게 가능하다고 나한테? 착상을 시킬 수 있다고? 정말이야? 임신했다 임신했다 뭐야 클릭 한방으로 임신했다 이 시발 아니 내가 너 아무런 씬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ả ? 아 했는데 이상한데요? 5분 기다려야 된다, 안 돼요? 친정확인에 뭔가 이상해 조로 아, 집에서 해야 된다고?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가. 이미 이렇게 한 거 어떡해. 스킬 좀 찍자. 야, 돈 얼마나 불어있을 거 같냐? 야, 내 돈 얼마나 불어있을 거 같애? 에? 5만원? 6만원? 8만엔? 보자. 얼마야? 봤어? 봤어? 4만원이야, 4만원. 4만원. 야무지지? 정말 야무지. 자. 오케이. 잠깐 스탑. 각이 넓히자. 각이 넓히자. 응? 청소기도 사고. 직원도 다 사자. 넓히고, 부엌 사고, 화장실 사고, 계단 사고, 2층 사고, 3층 사고. 오케이? 자동 돌고, 핫도그 사고, 스피커 사고, 거울 사고, 화장실 사고, 액체비누 사고, 핸드드라이어 사고, 소변기 사고. 티박스 사고. 어차피. 그리고. 벽 꾸미고. 천장. 현질 해주고. 바닥. 현질 해주고. 내 컴퓨터 올리고. 아니다. 내 컴퓨터 올리고. 키보드 바꾸고. 마우스 바꾸고. 의자 바꾸고. 책상까지. 그리고.